정변님 오십시오. 전차관이 있으시죠? 들어 앉으시죠. 이번에 수고들 많이 하셔서요. 감사도 드릴 겸 또 이런저런 말씀도 들을 겸 글에 모셨습니다. 이상입니다. 예, 없어요. 없어요. 저는 가셨던가요? 거기서 오니까 속초까지 나온 거 포함해서 7박 8일이에요. 거길 가실 때는 교통편은 어떻게 하나요? 속초까지 일단 이산가족들은 개별적으로 다 이동을 하시고요. 그다음에 속초부터 군항상 가는 거는 저희가 차량을 다 입찰을 해서 버스를 다 이동을 하시고 나는 그러니까 내 자동차로 인소를 하고 우리가 37대가 2차는 갚고 1차는 27대 그래 갔는데 맨 앞에 컴보이 받으면서 그러니까 비네스북에 내가 나온 1차로 나온 만한 차량 협력이다. 이렇게 길기가 길기가 그래가지고 에이 그냥 우리 직원들은 1차만 하시고 오십시오 이러는데 나는 끝까지 있어야 된다. 예 이 사람들을 갖다가 교육시키기도 하고 이제 이 사람들한테 내가 따낼 것도 있으니까 진두지 않은 사람이 2차 끝까지 있다. 예 속초에 중간에 한번 나온 거 이외에는 근강산에서 있었습니다. 용로로 가면 편도로 몇 시간이나 걸리나요? 근강산에서 속초에서 한 근강산에서 중간에 CIP가 있어서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거 아니면 1시간 정도 속초에서 1시간 밖에 안 걸리나요? 예